8개국에 함께하는 더쇼, 5월 마지막 주 더쇼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.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방송 점수,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축하합니다. 더쇼초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소감 들어볼게요. 더쇼초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축하합니다. 아, 3번 가랍니다. 저희 오늘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희 컴백하고 첫 상을 주신 더쇼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너무 긴장했고 지금. 또 저희가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모아 여러분들과 못 만난 지 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보고 싶고요.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모아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. 보고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그리고 항상 좋은 앨범 만들어주시는 우리 방시혁 피디님과 또 항상 옆에서 고생해주시는 우리 의전팀 분들 그리고 또 빅히트 스테이픈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또 우리 멤버 가족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해주고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좀만 더 열심히 해요 우리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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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녕 안녕 실수처럼 셀프 잼잼 연준이 아들린 인을 찾는 내 목소리 또 감겨지는 연준이 연준이 마법인 그녀처럼 연준이 불타버린 내 맘을 가만히 연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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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소원 매설 understand me understand me 연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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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랜저 understand me understand me any more 트랜저 understand me any more 연준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먹어요 상큼지수 1등 누구? 연준이 노란머리개 누구? 연준이 파란머리개 누구? 연준이 오오오오 내 맘에 맘에 넌 중앙선을 효과 데우저 잠ge shell 잠ge 일 토들이